나마스테! 아우라입니다! 베네시아입니다! 굉장히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파티풀 비디오송 미카 싱 프리듬 셀먼 칸 카리나 카푸르 바쥬랑기 바이젠 파티풀 비디오송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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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좋아하시죠? 파리 없어서 환장하죠 음.. 자 환장남들이 보는 파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 오! 와우! 파리의 그 바이브가 느껴지는데요? 오! 너무 좋은데 이거? 파리의 그 바이브가 뚜껑을 파리의 그 바이브가 뚜껑을 하하 제가 신났어 지금! 아우! 뭘 봐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역을 봐야되나 역을 봐야되나 유명한 신나네 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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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비트에요 약간 높으신 분인가봐 인사를 하러 오신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파티가 아닌거 같아요 가족 단위로 오는거 보니까 시장님인가?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파워풀한 에너지가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여워 애기들 너무 귀여워 와 대박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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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비트가 먼저 불금을 춤추게 하고 싶게 만들어서 너무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막 헤 헤 같이 나오는 그런 같은 사운드도 너무 사람을 막 뛰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분의 다리를 이용한 그런 댄스 동작들이 근데 항상 보다가 우와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많은 감명을 봤습니다 와 진짜 저는 이 분 춤 너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우리 한번? 다리가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다리가 남아나지 않는 춤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겠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